앉아 이게 엄마가 해준대, 괜찮아 이게 네카를 하고 있으니까 몸이 되게 주눅 들어 보여 응, 실제가 주눅 들어 보여 자 앉아봐 움직임이 뭔가 제한이 되니까 우리 그만 있어 이리 와봐 나 안 꺼야 돼 그래 그래 그렇게 안 느꼈겠다 살살, 살살 대줘 응 괜찮아 괜찮아 준비 괜찮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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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 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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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렇지 아빠 믿어 아빠 믿어 아빠 믿어 좋았어 kombatak 괜찮아 전배가 밥 먹자 저기서 너무 웃기게 하고 있어요 전배가 뭐해? 밥 먹으러 오라니까 거기서 뭐하고 있어 밥 안 먹어? 진짜 맛있는 거야 전배가 맘마 맘마 옳지 일로와 전배가 밥을 먹으니까 엄마 아빠도 밥을 먹어야 되겠다 끝난 거야? 벌써? 한입 먹고? 한입 먹고 락토 뿌리 우유랑 흔들어 먹는 사료 처음 봤어 많이도 샀다 이거 씹씩 사료 흠 흠 흠 흠 흠 그니까 전배가 너 입맛을 찾아야겠다 이제 오리죽도 사고 찾아간다 와 진짜 많다 엄마 전배기꾼 거 알아? 알겠어? 알고 있어? 알아 우리 전배기꾼 거 알아? 우리 전배기꾼 거 알아? 나 입맛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흠흠 어떤 거 줄까? 지금은 밤이 늦었으니까 조그만 거 쇠고 기숙 하나 하자 좋다 이거 안 데워줘도 되는 거지? 수술 후 회복기는 지금 아 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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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욕 부진심 오 잘 골랐어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응 사람 먹는 두개가 비슷하지 거의 거의 똑같네 여기에 뭐 염분 빼고 뭐 그랬겠지 뭐 전배가 전배가 이거 풀어주자 어 그러자 너 몸 다 나으면은 사료 잘 먹어야 돼 지금은 약 먹어야 돼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보 이거 한 사료 좀 치워줄래? 응 안 먹은 거 전배기 맛있지? 아이고 자요 맛있지? 이렇게 이렇게 짧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넥카라 안 해 넥카라 안 해 네 진짜 아까 치즈를 저기다 넣어놓고 있었어 아 진짜? 이게 저걸 하고 있으니까 손으로 마음대로 좀 못 잡잖아 저거를 근데 뜯기가 좀 힘든가 봐 그래서 내가 어제 넥카라 그래서 풀어줬던 거라니까 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하게 넣어라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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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아 정말 너무 귀엽다 여기에 무슨 보관함처럼 arthrite 아유 얼마나 숨고 싶어 이렇게 개껌 먹을때는 무릎에 올라와요 지금 올라올 수 없어 천배가 옆에 와서 이거 봐 너무 귀엽지 엄마 품이 좋아? 개껌은 내 품에서 먹고 싶어 떨어졌어 참배기 뭐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거 줄 것 같아? 뭘 기대하는 표정인데? 우리 참배기 참배기 치즈.. 눈빛이 아주 반짝반짝한다 눈빛이 아주 반짝반짝하네 참배기 좋아하는 치즈니까 코 막 움직여 다 마치 말고 조금만 먹어보자 조금씩만 참배기 치즈 엄청 맛있겠다 천배가 엄청 맛있는거야 참배기가 좋아하는 치즈야 냄새 맡는거야 이 쪽신에 아무것도 없어 약이야 치즈 아니야 약같은건 없어 약같은건 없어 천배가 약같은건 없어 천배가 그 냄새부터가 싫은가 그 냄새부터가 싫은가 참배기 자 참배기 자 자 옳지 네 자 맛있지 아 뭐 이게 숨겨 아 천배 봐봐 이거 진짜 맛있는거야 천배가 그치 맛있지? 맛있다 아 옳지 어 먹는거같아 먹는거같아 맛있지? 지금 보고있어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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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게 아 아 표정 찡긋 ㅋㅋㅋㅋ 너가 좋아하는 치즈잖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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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이 엄청 기다리고 있잖아 어 pous 너가 놀러왔대 으zu 아이고 존백이 놀러왔어요 요한아 형아가 놀러왔대 형아와서 좋아 형아와서 좋아 존백아 우리 존백이 동생 보러왔어 우리 존백이 잘 먹는거 있는지 구경왔어? 잘 먹는거 있는지 구경왔어? 애기 착해 요한이도 형아 왜이렇게 좋아해? 형아 왜이렇게 좋아해? 왜이렇게 좋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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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 버려드리겠다 응 응 응 응 응 그랬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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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